안녕하세요. C9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금동현입니다. 2021학년도 수능이 다가왔습니다. 수험생 누나형들, 정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수능 당일에 마스크 꼭 챙겨가시고, 올해는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손소독도 하고, 체험 측정 등 증상을 확인하는 과정도 있다고 합니다. 시간 체크하셔서 여유있게 도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당일에 갑자기 열이나 기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된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으니까요. 너무 많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모든 시험실에서는 매일 교시가 끝날 때마다 환기를 한다고 하니까요. 꼭 따뜻한 겉옷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수능 당일날까지 컨디션 조절 잘하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신 것만큼 많이 그 이상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금동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감사합니다.